이채영 이채영 본명 이보영 출생 1986년 4월 29일 이채영 나이 32세 고향 서울특별시 가족 집안 이채영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이채영 언니 서승아 이채영 언니 서승아 본명 이나영 신체 몸매 이채영 키 169cm 몸무게 49kg 이채영 실제 키와 몸무게와 체중은 진짜 사나이 예능에 출연하며 밝혀졌는데 키는 169.9cm이며 몸무게는 56kg이었다 이채영 출신 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이채영 학력 단국대학교 연극명화 데뷔 2007년 SBS 드라마 마녀유희 금요 드라마 아들 찾아 삼만니 소속사 H스타 컴퍼니에서 스노우볼 엔터테인먼트 사이트 SNS 이채영 공식 사이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채영 이채영은 사실 드라마가 아닌 뮤직비디오를 통해 데뷔했다 고거북이의 2집 타이틀 곡 컴 온과 비의 노래 중 아이투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면서 데뷔한 것이다 이채영 과거 사진을 보면 성형 전후 성형 수술이란 것은 다소르무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채영은 몸매가 좋아 가슴 수술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 후 2007년 3월 SBS 드라마 마녀유희로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린 여배우 이채영이다 2009년 이채영은 KBS 드라마 전초 대후에서 사일라 역을 맡아 드라마 속에서 자신의 연기력을 입증한다 동년 4월 25일부터 2010년 5월 8일까지 이채영을 가장 많이 알린 KBS ETV 스타 골든벨에서 지석진, 김재동, 전현무와 함께 여성 MC를 맡으면서 인지도를 올렸다 그 후에도 여러 일일 드라마와 드라마를 통해 악녀, 연기를 선보이기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고 전후에서는 역은 최단영 역을 맡아 다른 이미지의 연기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채영의 많은 역할은 악역이라 거의 악녀, 전문 배우라고 보면 되겠다 데뷔 당시 이채영은 장진영과 닮은 외모로 리틀 장진영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서구적인 마스크와 몸매로 다소 장진영 같은 청순가련, 역할은 맡지 못했다 실제 CF에서나 뮤직비디오에서의 이미지도 거진 섹시한 이미지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 악녀, 연기가 호평받으며 주로 강연한 배역을 연기하고 있다 여담으로 이채영은 언니와 본인 모두 예명을 쓰는데 본명이 동명이인 배우가 있어서 그런듯하다 참고로 언니의 본명은 프로필에 잠깐 언급드렸듯 이나영이다 하지만 이채영 이름 또한 동명이인이 많아서 미스코리아 이채영 그리고 아이돌학교 이채영 등이 동시대에 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채영은 김수현과 함께 찍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영화에서 제대로 된 씬스틸러 역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평가받는다 당시 강연한 건 모습과 달리 속마음은 여리고 과거 상처가 많았던 난력을 맡았다 이채영은 자신의 몸매 이슈에 대해 라디오스타에 나와 길어야 3년 간다는 발언을 하며 연기에 대해 더욱 노력한다고 한 적 있으며 자신은 동공이 작아서 쉽게 400안이 된다며 다소 무섭게 보일 수 있다고 자진 납세하는 털털한 성격을 보이기도 했다 이채영은 상당히 각선미가 뛰어난 걸 볼 수 있다 이채영 실물 또한 비율이 굉장히 좋다는 후기들이 많다 실제로 이채영 청바지 화보속 이채영은 멋진 디테일을 뽐내고 있다 또 이채영 가끔 시상식 등에서 남성들의 환호를 받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가슴팀 터트랙 드레스 패션을 선보여서 수많은 수많은 플래시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채영은 신민아와 더불어 대표적인 애플입 소유자인 여배우다 이채영 무개 이채영 무개 이채영 무개념 이채영 무개념 사건은 꽤 유명하다 너무 털털해서 인가? 해외에 나가서 이채영은 포르쉐로 보이는 스포츠카 위에 눕는 사진을 자신의 sns 게재했다 당시 이채영 스스로도 진상을 부려봤다 뭐 어때 한국도 아닌데 하며 해외인이 상관없다는 식의 글까지 함께 올려 온라인에 이채영 으 으 으 으 으 으 y